어 민지야! 아 영순아! 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그니까 야 근데 그 요즘 학교에서 하는 그 고음말 사용하기 캠페인 있잖아 그거 좀 레알 칵하지 않냐? 아 짜루짜루 진짜루 다르고 고음말을 사용해야 돼 쟤 뭐야? 안져놓으니까 야 어쩔티비 어 그니까 죽쩔티비 그런 말을 사용하면 한글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뭐 고쳐라구 니가 뭔데 우장 니게가 저래라야 아 진짜 어쩔 수 없죠? 안져놓은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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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우리도 고고 바람만에 사용해야 겠다 그래 알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